How are you? 5성 전설 레쿠자 오너 등장입니다. 자, 오늘도 가오리 한번 플레이 해보려고 왔는데 저번 시간에 진짜 많은 분들과 첫 전설을 획득을 했는데요. 제가 또 이거 말고도 이것저것 좋은 디스크들 많이 뽑았어요. 이제 휴식에 포켓몬 군단도 좀 강력해지지 않았나 싶은데 지난번에 얘네들은 성능 테스트를 못 해봤잖아. 그래서 지금 뒤에 보시면 때마침 또 5성 루나라고 뽑혔어요. 그 네크로즈만 그거를 뽑으면 이제 합체가 된다고 하는데 합체 또 못 참죠. 레쿠자의 오늘 위력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번 가봅시다. 아까 전까지는 아예 안 떴었는데 지금 처음으로 등장을 했어요. 도구 찬스까지 꼭 공격 게이지 빨라진다? 아, 이거 말고 그 마스터볼로 바꿔주는 그게 있던데? 어? 어? 너무한데?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삼성애들 많이 뽑아줘야 좀 그... 회전이 돼가지고 전설이 나올 확률이 좀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. 아니야, 또 여기서 몰라. 어? 뭐가 뻘짝이 있는데? 꺼져! 저기에서 이제 불기둥이 쫙 올라온나 그러면 이제... 대박이 나는 건데. 오, 안 나왔는데 바로 나왔네요, 루나하라? 아, 근데 이게 제가 타입이 있으려나 모르겠네? 레쿠자 뭐 킬려나? 아이자, 레쿠자 한번 테스트 해보자. 전설 대 전설이야. 거기 이제 솔바리온까지 출동. 와, 지금 저도 처음 써보는 거예요. 솔바리온이랑. 오, 제 손으로 뽑은 레쿠자. 아, 너무 예뻐. 아니, 저 영롱한 꼬리 보세요. 너무 예뻐. 아, 제가 그때 이거 처음에 루나하라 나왔을 때 그 삼성다리로 한번 잡아보겠다고. 솔바리온은 이게 4성이라서 기술이 아이언헤드라고 5성이랑 좀 다른가봐요. 다행히 오세요. 자, 레쿠자. 들어가자. 과연? 용성군. 오오. 오. 오. 오성님 맛인가? 아, 근데 이게 송성에 안 맞나 보네. 데미지 별로 안 들어가는데? 랩필요. 업해주고 피하자. 피하자. 섀도레이 루나하라도 기술은 참 멋있는 것 같아. 우와 헐 역상선인가 봐 잡을 수는 있겠죠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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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너 죽지 않겠지? 어우 한통 버텼어. 됐어 이러면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다시 아 오우 이거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? 자 메테오 한 번 더 들어가자 으으 호호호호호 호호호 이게 내가 직접 뽑으면 랩크 자라니 아 아니 미스가 뜨는 거 좀 아니 공격 50짜리였는데 이따 못 잡겠는데 이러다가 파이팅 호호호호 호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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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 어 오케이 아 아 4선 딸이지만 그래서 그래서 나름 전설 포켓몬이라고 세긴 세 자 저번처럼 몬스터볼이 기적 가나요? 아 어 슈퍼볼 슈퍼볼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시작하자마자 지금 옆에 선생님 계신데 여기서 뽑으면 바로 둘 다 퇴근이거든요 오늘 난 못 지나간다 교환 찬스 아 원래 여기가 다른 애가 일성이 뜨면 교환 찬스 뜰 경우가 많은데 제가 또 자주 뵙는 선생님이라 오늘은 또 같이 이렇게 또 도전을 하게 됐네요 좀 이쯤 보면은 혼자 해야 돼가지고 되게 빡셌거든요 과연 오늘 루나라네 주인은 누가 될까요? 자 틀리니 루나라야 얼굴 보여줘 호호호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루나라 짭 짭 짭 오케이 오케이 뜨나요? 등장 어휴 맞는 소리 자 오케이 일단은 배터리 이겼고 여기서 엑스트라 배터리 또 안 될 텐데요 오! 교환 찬스 아 이거 도박 걸어야 돼 말아야 돼 교환 찬스는 못 참지 근데 저는 이거 교환 찬스 한 번 더 성공해본 적이 없어요 전설 본 거 본 사람이 있거든요 아저씨 루나 하나 하나 정도는 괜찮 아 도박이 이래서 위험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어 불기둥 뽑히면은 여기서 뽝! 나오는 거예요 짜 짜 짠 아 하하 5성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오오오오우 이게 마스토브리 또? 축하드립니다 진짜 오늘 칼팩은 각인가 여러분 저도 우선 레시라무가 떴어요 이건 아니고요 사실 옆에 선생님이 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된 거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잡을 레시라무의 느낌이나 한번 보겠다 저번에는 엄청 저희 다 같이 개고생하면서 뽑았는데 오늘은 마스터벌로 또 이게 한방에 마무리가 되어버렸네요 근데 확실히 끝날 때는 한방에 빨리 끝내는 게 나아요 안 그러면 서로 지쳐 좋아 이렇게 된 거 저번에 뽑은 레시라무 요거랑 같이 한번 레시라무 위력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아 여기 또 더 남은 전설 없니? 우와 레시라무 멋있는 거 봐 아 이거 아 레시라무도 불타입이구나 오 나 레시라무 매가지는 안하냐? 매가지는 한번 보고 싶은데 크로스프링 거의 원격을 꼽아버리네 우와 매가지는 한번 보여줘 그렇지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아... 이러면 안에 5성 없겠죠? 나와라 4성! 4성이라도 뽑자 오늘 수학에 아무것도 없다 짠 짠 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거 완전 꽝이네요 꽝 아쉽지만 오늘은 아 이거 제가 뽑은 애들 테스트해보고 레이시라모 써본 걸로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4성.1 선생님이 따라큐랑 강철톤이구나 선물로 주셨어요 아니 제가 뭐 드릴 것 없나?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도 제가 오늘 선생님이 뽑아가셔서 정말 다행이네요 뽑아갔으면 약간 샛 엔딩이었는데 해피 엔딩이라서 다행입니다 기다려라 짠 레이시라모 너희들 꼭 합체시켜주고 말 거야 내가 다음 번에 꼭 나와줘